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대강어 다운샷 시즌이 활짝 오픈이 됐는데 광어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니까 이미 대강어 시즌이 끝났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항상 대강어 시즌, 산란 시즌은 6월 중순까지 이뤄져 왔습니다 떠들어다니는 풍문 믿지 마시고 꾸준히 조항을 탐색해 보시든 출조를 해 보시든 내 주관을 가지고 소신있게 출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차 조절인데 약간은 버림봉돌 개념 그것도 좀 가미된 것 같습니다 핀드레처럼 생겼는데 좀 특이하죠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봉돌을 묶어주는 기둥줄 그 부분을 찝어주는 부분입니다 광어 다운샷 채비인데 이 채비는 드롭샷 매드위라고 단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예 대략 50cm 정도 정해져 있고 끝부분이 한번 묶여져 있습니다 일부러 한번 묶은 거예요 한번 묶으면 이 기둥줄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이 부분에서 묶어놓은 이유는 밑걸림이 걸렸을 때 바늘에 걸린 건 어쩔 수 없지만 밑에 봉돌이 걸렸다면 끊어버려라 그러면 웜과 바늘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뭐 낚시 중간에 웜과 바늘을 살리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소모품이니까 그러나 고기가 걸렸을 때 웜과 훅을 회수한다는 것도 또 다른 얘기죠 그때를 대비해서 봉돌만 털려나가도록 한번 묶으신 것 같아요 자 이 녀석의 목적이 뭐냐 이 바늘 밑부분 봉돌까지 연결된 이 부분을 좀 짧더라도 요 녀석을 기둥줄을 통과시키고 두 가닥을 잡아서 꽉 이렇게 되면 끼워지는 겁니다 얘는 웬만해선 절대 빠지지 않아 하다가 단차가 너무 높은 것 같아 나는 좀 줄이고 싶어 앞으로 살짝만 당기시면 빠지죠 너무 50cm가 높은 것 같아 그래서 난 30cm로 줄이고 싶어 하면 뺐다가 다시 끼우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치렁치렁하다 잘라 버리셔도 되고 이 정도는 그냥 쓸만하다 그냥 쓰셔도 됩니다 라인이 엉키지 않잖아요 단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단차 조절이 용이하다 50cm에서 30cm를 줄였어 근데 더 줄이는 거는 좀 용이한데 늘리는 건 용이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이 부분 끼운 이 부분은 잘라버리는 게 일반 조사님들의 생각이실 테니까 다시 내리고 싶다면 원래 부분에 있는 이 부분으로 자 중간에 찝혔죠? 이 부분 약해지겠죠? 그러면 자연스럽게 버림봉돌채비가 되는 겁니다 중간에 찝혀졌죠? 이 부분은 분명히 약해질 겁니다 그러나 바늘 윗부분 고기를 걸었을 때 바늘 윗부분은 멀쩡하잖아요 베이트릴 끝부분에 라인 홀더 그래서 여기서 착안을 하셨구나 했는데 이거를 이런 제품으로 승화시킨다는 건 또 다른 엄청난 아이디어죠 매일 같이 다 같이 보고 있는데 누구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누구는 이걸 그대로 보고만 있고 이게 차일피일 참 죄송하게 미루다가 이제사 영상을 담는데 그런데 와 이건 정말 저는 콜럼버스를 생각했어요 이걸 볼 때 누구나 보고 누구나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광호다운 채비 단차 조절로 승화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거겠죠 자 제 입장에선 그 극찬을 끝으로 짧게 홍보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지존낚시에서 추천받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